A lot of 네, a lot of죠. 이미저리화 해보실까요? 놀랍니다. 왜? 업무가 너무 많아요. 그 장면 떠올렸습니까? 그래요. 어랏 업무가 많은 일이 업무가 많구나. 어랏 업무가 많아. 어랏 업무가 많다고. 어랏 어랏 업무가 많아. 어랏 업무는 많은 이런 얘기했어요. 밑에 예문 보실래요? He has a lot of money. 그는 has a lot of money.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. 그럴 때 어랏 업이었습니다. 우리가 그런 것들 많이 공부했잖아요. lots of 같은 거. a great deal of. a great number of. 이런 것들요. 이렇게 어랏 업 뒤에 머니가 와가지고 어랏 업는요. 물질명사와 같은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. 그 앞에도 쓰이고요. 그죠? 셀 수 있는 명사. 보통명사나 집합명사. 이런 거 앞에 다 쓰입니다.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? 그때 우리 공부할 때 어랏 업은 매니나 머치에 다 같은 뜻이다. 같이 쓰인다. 그렇게 공부했었어요. 그죠? 네. 어랏 업무가 많아. a lot of. 많은. a lot of. 어랏 업무가 많다니까 a lot of. 어랏 업무가 많아요. a lot of.